살고 있는 건물이나 거리에 보이는 수많은 위험요소들,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점검에 드는 비용 때문에 방치해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. 그냥 두었다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이에 경기도가 도민 안전을 위해 안전점검을 해주고 있는데요. 점검비용이 무료입니다. 부담은 덜고 안전은 높이는 안전예방 한나인 자세한 내용 보시죠. 한눈에 봐도 기둥 아래쪽 파열이 심합니다. 그 뒤쪽에는 기둥을 따라 크고 긴 균열이 위태롭습니다. 지지력 부족으로 혹시 무너지지는 않을까 주민들 불안이 깊습니다. 처음에는 콘크리트가 조금 부식이 돼서는 떨어져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얘기가 처음에는 사소하게 지나갔는데 주민들이 뚝뚝 소리가 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는 일반인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.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은 긴급히 지지대를 보강했고 해당 시군의 요청에 현재는 정밀 안전진단 후 근본적인 안전조치 중입니다. 이곳은 도내 또 다른 지역의 근린 생활시설입니다. 지하 1층 주차장 내부 벽에 보이는 균열이 꽤 깁니다. 지하 2층도 마찬가지입니다.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보호에도 균열이 있어 위험해 보입니다. 이 때문인지 건물이 흔들린다는 민원도 잤습니다. 지금은 무료 안전점검을 마치고 건물 전체에 대한 정밀진단을 하고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에 들어갔습니다. 두 건물 모두 상태를 무료로 점검받고 안전조치 중인데 이는 안전예방 한라인 덕분입니다. 안전예방 한라인은 이태원 3사 직후 내놓은 도민 안전대책으로 도민 누구나 안전이 의심되는 곳을 신고하면 안전특별점검단이 현장에 나가 무료 점검을 시행하고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갑니다. 지금까지 548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539건은 점검을 마쳤고 9건은 점검 진행 중입니다. 점검을 마친 539건 중 503건은 안전조치를 마쳤고 나머지 32건은 현재 조치 중입니다. 위험이 의심된다면 작은 것이라도 주저 말고 신청해 점검받는 것이 위험을 피하는 지름길입니다. 이런 시설 외에도 우리 생활 주변에 자주 볼 수 있는 축대, 옹벽, 절개지 등이 있습니다. 축대는 앞으로 기울어진다든지 이동이 된다든지 밑으로 치마가 됐을 경우는 반드시 저희들 안전예방 한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고 도는 활성화를 위해 한라인을 24시간 열어두고 시설물을 포함 식품환경 등 다방면으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. 신청은 전화 010-3990-7722 혹은 홈페이지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. 24시간 가동 중인 안전예방 한라인으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를 기대해봅니다. GTV 뉴스 이슬미입니다.